하나님의 말씀 열한기 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81페이지 열한기 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 세와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여우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훌러데리고 요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요하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로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요하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여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 진이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메 제사장이 여호야의 성전에 있는 다위당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요란기 하악 9장과 10장에 하나님께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바드의 아들 예우를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무리 왕조 오무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또 요람으로 이어지는 그 발과 아세라 선지자 어제 목사님도 오후에 말씀하셨잖아요 발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혹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남쪽 여기 11장 1절에 이 아하시아 왕도 죽고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요람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손자들이 또 7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여기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또 북쪽으로 뭐 이렇게 문안 가는데 그들을 잡아서 42명을 다 죽이고 발의 신당에서 발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너 아합은 뭐 작게 섬겼지만 나는 이제 크게 섬기겠다 그래서 이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으고 예복을 입도록 하게 하고 여호와의 종들과 구별해서 신당 안에서 이 발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신당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변소로 삼아서 다시는 여기 발의 신당에 서지 못하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지만 이제 예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었기에 사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했지만 이 예후가 28회 28년을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이 너바세 아들 여러붐이 행했던 이 배달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게 끝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다시 11장, 12장, 13장으로 이제 남쪽 유다의 왕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아 왕이 죽고 나서 오늘 이제 아달리아 그리고 요하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가보면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가 죽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이야기 진행되는데 자 11장 1절 보세요 그 아시아가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달리아는 누구냐면 여러분 이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북쪽의 이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 남쪽 유다에 남쪽 유다에 지금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아내가 누구냐 바로 아달리아고 이 아달리아는 바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제 예우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보통 어머니 어떨까요 아들이 죽게 되면 그리고 아시아 형제들도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좀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하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북쪽과 남쪽은 정략적으로 이 혼인 결혼을 통해서 이 북쪽의 아람이라든지 이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이런 정략적인 결혼 정치적인 이런 연합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쪽의 아하과 이세벨이 섬기던 이 발과 아세라의 우상이 여러분 누룩같이 퍼지는 거예요 남쪽 유다 이 다윗의 왕조 이 속에도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죠 이게 물컵에 아주 맑은 물컵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검정색 잉크를 한번 딱 한 방울 한 방울 그 물이 더러워지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아무 소용없는 누룩이 이렇게 퍼지고 여러분 대사노니가 전서 5장의 이하에 보면은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보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경배와 찬양 이런 말들이 많이 없어졌죠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 하용인 성교사님 하세반 성교사님 여러분 들어보셔요 경배와 찬양 저희가 그럼 이제 제 나이가 나오겠는데요 제가 90학번이고 그때 청년들 막 젊은 세대에 이 경배와 찬양 센세이션 그래서 막 지역마다 지방마다 대학교에 막 청년들이 요번에 CCC 여러분 50주년 수련회에 1만 명의 청년이 모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청년이 없다 없다 하면 되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 정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예배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용인 성교사님 하세반 성교사님이 저희들 침묵기도 훈련시키고 금식기도 훈련시키고 그리 할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막 청년들이 막 이렇게 담배 피는 이런 흉내 엄청 혼났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이제 흉내 내는 것조차도 할머니가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는지 아주 그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보통 아들이 죽게 되면 그리고 그 형제 42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면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왕의 공백기 왕정의 공백기 왕이 사라지는 이런 공백의 시간이 지금 오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물론 이제 바울과 아세라의 그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게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남쪽 다윗의 왕조 요다 왕조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제 심판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보통 국모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달라가 지금 국모 태우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왕의 자선을 모두 다 멸쳐 이 결력의 욕구입니다 당태종의 그 첩 중에 척척척 뭐 무후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척천부 역시 성민 형제가 또 역사에 관심 예 척천부 그래가지고 이 당나라를 막 움직이는 그런 아주 유일한 그런 여성 황제 이야기들 이야기에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그 사극 중에 여인천화라는 그런 제목의 사극에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왕의 자선을 모두 죽여요 왜? 첫째는 권력의 욕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에 물들어서 이 다윗왕조 이걸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데 이 사탄의 역사들 역시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는 마귀의 관계 사탄의 역사 이 역사의 배후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본별하여 보셔야 된다 그런데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은혜의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내신다 코른자전서 10장 13장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은혜의 길을 주신다 생명의 길을 주신다 지금 죽음의 물결이 완전 죽음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그러니까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고 거기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여호세바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 그러니까 요하스와 관계는 뭐죠? 고모예요 고모 이 고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요하스 한 살밖에 안 돼요 이 요하스를 빼내서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둠이 죽음이 이것이 지금 큰 물결이 돼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 왕조 다위세 왕조까지 대를 끊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 중에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여자를 통해서 또 거기 한 여자가 나오죠? 이름도 없는 유모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요하스를 구원하여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지금 구원을 받냐? 3절을 보세요 요하스가 그와 함께 어디서요?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 동안? 6년 동안 숨어서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지금 이제 아달라는 이쪽 왕궁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호세바는 지금 이제 여호의 성전 쪽에 있는데 여호세바의 여러분 남편이 누구냐 그러면 고모부 요새 고모부가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일곱째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여호야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체사장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주관하며 하느님의 성전을 지켰다 그의 안에 여호세바 여호야다 여호세바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경애하는 하느님을 예배하는 하느님의 성전을 지키는 지금 여러분 아달라가 바흘과 아세라의 우상으로 지금 남쪽 유다까지 이 왕궁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곳에서 이 끝까지 여러분 성전을 지키고 하느님의 집 예배의 집 말씀의 집 성전을 지키고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다이당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이에요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이제 내 아들이 성전 지을 것이고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켰다 그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모여 이 상황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지금 와달려가 지금 왕자들까지 다 죽이는데 바울과 아세라의 이 우상과 신들이 지금 남쪽 유다까지 이렇게 역사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발은 움직이십니다 이 위기 속에 이 영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이 여호야다 여호세바 하나님을 경애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치 경제 여러분 종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무십니까 뭐 하십니까 탄식의 소리가 지금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단임 목사가 뭐 교회를 뭐 만만의 콩떡 천만의 말씀 이거 단임 목사들이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짧지 않은 뭐 10년 13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거를 여러분 장로님이 뭐 권사님이 집사님이 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야다 6년 동안 여러분 6년 동안 이 인내의 시간들 그 시간에 얼마나 이들이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이 일곱째 해 여기 또 이 거사를 이루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해 안식일 뭐죠? 안식일 쉼과 안식과 또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잖아요 일곱째 해는 뭐죠? 안식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가리 사람 이 가리 사람은 소아시아 지금 카리아 출신인데요 이방인들의 용병입니다 다위 시대부터 용병들이 있었는데 그 자선들이 계속 지금 남쪽 유다에 남아있었고 이 용병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내리고 여호야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언약을 맺고 여호야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내보입니다 6년 동안 숨겨왔었어요 여호야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왕자를 확 드러내 보이고요 5절에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희들에게 들어온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어 이렇게 치밀하게 왕궁을 지키고 그리고 7절에 안식일 이제 왕궁 수비대 수부대들이 이렇게 교대하는 그런 시간들에 맞추어서 도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라 지금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고자 하는 여호야다의 이제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9절을 보십시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는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며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여기는 이제 군사 무기라기보다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다윗의 왕조를 잇는 다윗은 지금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윗 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창과 방패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그 다윗의 창과 방패를 잡고 그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재단과 성전을 지키며 이제 12절에 왕이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왕조를 인도하였네요 첫째로 왕관을 씌우고 이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미국의 대통령들 요즘 성경 위에다 올려놓고 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벗들겠습니다 이게 신명계의 말씀이에요 왕이 되면 뭐죠? 왕의 율법서를 뭐예요? 등사하여 항상 왕 곁에 두고 그것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지금 율법책을 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쪽의 이 아달리아 그래서 남쪽의 왕조가 다위세 왕조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중단되는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들은 변해요 사람들은 죄를 벗어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지켜나가신다 라고 합니다 여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다위당조가 왕이 없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주시며 승리의 길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성전 지키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 가정을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힘없는 여자 한 사람 힘없는 아기 힘없는 그 유모한 사람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요 우리 대구 신흥교를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우리 함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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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